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별로 배우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파워포인트 이번 시간에는 차트 삽입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가장 먼저 차트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차트에 대한 종류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에서 차트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일반적인 차트 형태라고 한다면 바로 세로 막대형 차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세로 막대형 차트는 일반적으로 가로에는 이렇게 항목이 표시되고 세로에는 수칙값이 표시되는 형태가 세로 막대형 차트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세로형 막대형 차트를 통해 일반적인 차트 작성을 진행할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꺾은 선형 차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꺾은 선형 차트는 말 그대로 어떤 시간에 따른 연속 데이터가 표시되게 되고요. 자 이 흐름을 예를 들어서 날짜가 1일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월, 분기, 회계 년도와 같은 일정한 간격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추세를 표시하는 데 유용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보신 게 주식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주식 같은 경우 이제 하루에도 이렇게 주가가 등락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표시하고자 할 때 꺾은 선형 차트를 이용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축을 따라서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표시를 하게 되고 모든 데이터는 세로 수칙값에 의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표시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원형 차트와 도넛형 차트가 있는데요. 원형과 도넛형 차트는 주로 여러분들께서 뉴스에 보도자료 같은 거를 보시면 원형이나 도넛 차트가 많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 전체를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라고 가정했을 때 이 초록 색깔 데이터가 25% 파란 색깔 데이터가 20%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에 대해서 표시할 때 원형 차트나 도넛형 차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형이나 도넛형 차트 같은 경우에는 비례해서 표시한다라는 거죠. 실질적인 수칙값이 아니라 그 항목의 비율이 얼마나 있는지 그러한 것을 비례해서 표시하는 기능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얘는 어떠한 한 가지 지표밖에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주문량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매출 구분 이러한 것들을 한 번에 원형 차트, 도넛형 차트로 표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 계열이 하나만 있다거나 또는 얘 같은 경우 마이너스 값이 표시되면 굉장히 애매해지겠죠. 그래서 음수 값이 없을 때 그리고 영액 값이 거의 없을 때 여러분들이 원형 차트나 도넛형 차트를 작성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막대형 차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보셨던 세로막대형 차트와 유사한 방식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로 데이터가 값, 수치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세로 데이터가 항목에 해당하는 데이터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막대형 차트에서는 이러한 개별 항목에 대해 비교하여 보여주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가로막대형 차트 같은 경우에는 축에 대한 레이블이 길다 또는 표시되는 값이 뭔가 기간 데이터다 뭔가 좀 데이터가 이렇게 길다 라고 했을 때는 이와 같이 가로막대형 차트로 작업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역형 차트가 있는데요. 연역형 차트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전체 데이터 중에서 지역 1은 이만큼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지역 1은 이만큼, 지역 3은 이만큼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게 되고 합계값, 그리고 추세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그래서 보게 되면 예를 들어 3지역 같은 경우는 5만이었다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지역 1은 잠시 감소했지만 조금씩 이렇게 다시 올라갈 증조를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갑의, 각 감의 이런 합계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추세적인 부분도 연역형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산형 차트 또는 거품형 차트라고 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떠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와 같이 분산, 말 그대로 x, y 데이터로 표시되는 그러한 의미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분산형 데이터에는 바로 가로값이 x축이 되는 거고요. 세로값이 y축이 된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단일 데이터로 결합이 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뚝뚝뚝뚝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1, 정확하게 2, 정확하게 3이 오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분산되어서 데이터가 표시될 때 다시 말해 일정하지 않은 간격, 그룹으로서 표시될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과학적이나 통계, 공학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딱딱딱딱 항상 떨어지는 않죠. 뭔가 이렇게 강수가 많이 오는 날도 있을 수 있고 강수량이 적은 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들을 숫자값을 표시하고 그것을 비교할 때 분산형 차트를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차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도차트 지도차트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값을 비교하고 여러 지역에 대한 범주를 표시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별 국가 데이터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보면 약간 색깔이 이렇게 흰색에 가까운 회색깔 데이터는 인구가 조금 숫자가 적다는 것일 거고요. 자, 인구가 이렇게 파란 색깔 데이터에 가깝다라는 것은 그만큼 해당하는 전체 인구 중에서 비율이 그만큼 많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도차트는 단일차트예요. 단일차트로 구성이 되고 각 값은 두 개의 그라데이션을 결합해서 표시하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형 차트 아까 여러분들께서 꺾은 선형 차트와 비슷한 게 아닌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주식형 차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주식 관련된 데이터를 표시하고자 할 때는 주식형 차트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식형 차트는 주가 변동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식형 차트라고 해서 반드시 주식형 데이터만 표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뭐 일일 강수량이라든가 연간 기온, 이러한 데이터의 변화 값을 표시하고자 할 때도 주식형 차트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면형 차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표면형 차트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데이터 간의 최적의 조합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차트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색깔별로 지금 영역이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는 아무래도 수치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렇게 높낮이를 표시하는 데 더 용이하겠죠. 그래서 데이터 계열이 숫자 그리고 항목 데이터도 숫자여야지 이렇게 초가 갈수록 어떤 식으로 장력이 발생하는지 얼마만큼의 장력이 발생하는지 또 온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방사형 차트가 있어요. 방사형 차트 자, 방사형 차트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원의 용품 매출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해당하는 데이터가 어떠한 식으로 데이터가 집계돼서 표시될 거냐 그래서 여러 개의 열 여러 개의 행에 있는 데이터를 방사형 차트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3, 4월에 이렇게 집중된다라는 것이고 꽃 같은 경우에는 6월, 7월에 매출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데이터 계열의 집계 값을 비교하자 할 때 방사형 차트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리맵 차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트리맵 차트 자, 트리맵 차트는요 데이터에 대해서 계층 구조 보기로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간 색깔 데이터가 점심, 식사에 해당하는 데이터고 파란 색깔 데이터가 아침 식사에 해당하는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범주 수준을 비교하는 간단한 방법 간편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침 식사에 대해서 와플, 계란, 팬케이크, 홍차, 커피를 마시고 이거에 대응되는 점심 식사는 샐러드, 카스테라, 수프, 파이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차트 유형으로는 표기하기 어렵다. 뭔가 색을 기준으로 표시하기 어렵다. 라고 할 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쉽게 구분해서 표시하고자 할 때 트리맵 차트라고 하는 차트의 종류를 선택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 버스트 차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계층적 데이터를 표시하는데 적합한 형태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안쪽에 있는 원이 높은 수준을 의미하게 되고 바깥쪽에 있을수록 그만큼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낮은 수준의 데이터가 된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층 구조가 없다. 라고 했을 때는 도넛형 차트 도넛형이라고 하는 게 가운데에 구멍이 뻥 뚫리는 걸 도넛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넛형 차트와 모양이 유사하게 설정이 된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차트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 대한 빈도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을 진행할 수 있고요. 차트에 대해서 각 열을 변경을 해서 계급 구간에 대해서 항목별로 분포의 빈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차트를 히스토그램 차트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자 수염 차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상자 수염 차트는 데이터 분포 데이터를 4분 위수로 나타내고 평균 및 이상 값에 대해서 강조하여 표시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상자에는 수직으로 확장되는 수염이라고 하는 이러한 선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고 이러한 수는 제1사 분수위와 제3사 분수위 외부의 변동성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로 당정식으로 관계가 있는 서로의 방식으로 관계가 있는 여러 데이터의 집합이 있을 때 해당하는 상자 수염 상자 수염 차트라고 하는 그러한 차트를 삽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폭포 차트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값이 더한다 또는 어떠한 값을 뺀다 라고 했을 때 재무 데이터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재무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재무 데이터에 대한 뭐를 표시하는 거예요? 두 개 합계를 표시하는 차트가 바로 폭포 차트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수 값은 무슨 데이터예요? 파란 색깔 데이터고요. 음수 값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로 빨간 색깔 데이터로 색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수와 음수 데이터를 이렇게 빠르게 구분하고자 할 때 폭포 차트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대기형 차트라고 하는 게 있죠. 깔대기형 차트는 프로세스 내에 여러 단계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 잠재고객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자격이 있는 잠재고객 분석 비교 견적과 협상 종료된 영업 자, 당연히 잠재 영역이 그만큼 스펙트럼이 넓겠죠. 잠재된 고객이 많을 거고 그 중에서 내가 실제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잠재고객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별도의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한 잠재고객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가견적을 낸 거고 그리고 협상을 진행한 거고 종료된 영업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영업이 성공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 내 여러 단계에 대해서 깔대기형 차트로 표시를 진행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콤보 차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콤보 차트는 뭐냐면 이렇게 차트가 두 가지 이상의 차트가 결합된 차트를 콤보 차트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특히 데이터의 범위가 광범위할 때 왼쪽에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주축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보조축에 해당하는 데이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은 집수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는 평균 집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에 대한 수치값이 다소 차이가 있을 때 자, 지금 집수량 같은 경우에는 최대 수량이 300인데 자, 평균 집가격은 최소 가격이 370이죠. 수치 데이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값이 큰 데이터를 자, 사용자가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기 위해서 콤보 차트를 통해서 두 개 이상의 차트 종류를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보조축과 함께 결합이 된 차트는 단일 차트보다 훨씬 더 파악하기 쉽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보면 세로 막대형 차트를 통해서 1월부터 6월까지 주택수를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 집 가격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뭐를 사용한 거예요? 꺾은선형 차트를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파란 색깔 데이터의 눈금을 읽을 때는 주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꺾은선형 차트를 보실 때는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 항목을 참고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차트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에서 차트를 새로 만들고자 한다 라고 하시면 상단 메뉴 삽입 차트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차트의 종류를 클릭하고 원하는 차트를 두 번 클릭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차트 삽입이 완료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스프레드시트 개체 7 엑셀 창이 뜨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엑셀에 대한 실질적으로 파워포인트에 사용할 엑셀의 데이터 입력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어떠한 차트 데이터를 표시할 때 엑셀의 데이터 입력 창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한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화면을 한번 이동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프레젠테이션 1 이라고 하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장부터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7강 교환에 들어가서 차트 삽입 연습 완성 이렇게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내용 개체 틀이 표기가 되어 있다면 내용 개체 틀에서 차트 삽입을 눌러서 차트를 삽입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자, 또는 상단 메뉴 삽입에 들어가게 되면 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차트 추가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한 항목을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차트 삽입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 다양한 형태의 차트 형태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같은 세로 막대형 이라 할지라도 묶은 세로 막대형 그리고 삼천 묶은 세로 막대형 그리고 이렇게 누적 막대형 같이 세부적인 차트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차트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스탠다드한 묶은 세로 막대형 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차트라고 하는 창이 뜨고요. 여러분들이 차트 안에 있는 데이터의 내용을 입력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엔 두 번째로 차트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를 삽입하기 위해서 상단에 있는 차트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있는 차트를 눌러서도 동일하게 차트 삽입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삽입하고자 하는 차트를 먼저 선택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엑셀 창이 표시되면서 여러분들이 차트에 대한 내용을 기입할 수가 있어요. 내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수정을 하게 되면 바로 차트 데이터로 반영이 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간단하게 차트에 대한 종류를 살펴보았고 차트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차트에 대한 본격적인 편집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